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는 사람 따라 그리고 상황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가장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말이 가장 올바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그냥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냥이 정말 별 뜻 없이 그냥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한테는 굳이 다른 뜻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된다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